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독해 3강 8번의 수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상해요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죠 뭐 어 지금 3강 8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됐다면 빈칸 3점으로 출제됐을 거에요 그렇다면 음 아마도 어느 한 부분만 읽어서 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끝에 부분에 빈칸이 있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읽어 가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빈칸 3점은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요 요즘에는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When Biologists, Biologists는 생물학자를 말하는 거죠 생물학자들이 고려할 때 이거죠 뭐를요? Complex Human Activity니까 복잡한 인간의 활동들을 고려할 때 뭐와 같은 활동이죠? 예술과 같은 활동이 되겠죠 자 그들은 생물학자들이죠 Tend to assume that you're that, yeah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That, yeah가 뭐냐 하면 Their coupling qualities are derivations of basic drives, 네 단어를 좀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Derivation이라는 단어와 Basic Drive라는 단어 여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Compelling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흥미로운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Deri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Derive From이라는 단어 아시죠? 몸으로부터 유래하다. 그래도 이것은 명사로 유래라는 뜻이 되는 거죠. 혹은 유래니까 파생 여기서는 파생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Derivation 그리고 Basic Drive는 뭐겠습니까? 기본적 욕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이러한 흥미로운 특징들 이러한 흥미로운 특징들이라는 게 뭐냐면 Complex Human Activity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복잡한 활동들을 흥미로운 특징이라고 봤고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파생한 것이다. 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인간은 Complex Human Activity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은 Compelling Quality라고 얘기를 했고요. 똑같은 거고요. 두 개가 얘네들은 뭐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되게 복잡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가볼게요. If 만약에 Any given activity 어떤 특정한 활동이 여기서 기분은 certain이에요. 어떤 특정한 활동이 Can be seen to Be seen to가 되면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죠. 수동트니까.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Aid, Survival 생존을 돕거나 Facilitate 이거는 사실 동격이에요. 거의 비슷한 뜻이죠. Facilitate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거나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거 Facilitate는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건데 그건 결국에는 생존이죠. 그래서 여기서 5월은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어떤 특정한 활동이 생존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게 기본적 욕구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생존이죠. 그렇죠? 환경에 대한 적응을 좀 더 촉진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병렬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병렬이죠. 그렇죠? 아니면 To be derived from the behavior which does so which does so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do so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거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does so 받은 것은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라고 보세요. To aid survival 이 부분 부터 여기까지 쏘가 가르치는 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생존을 도와주는 행동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면 파생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활동 그 자체가 생존을 도와주는 거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It makes sense in biological terms 여기서 텀쓰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말이 된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복잡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했고 근데 만약에 어떤 활동을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생존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혹은 생존을 도와주는 그 행동 때문에 그것부터 나온 어떤 행동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저게 결국에는 생존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정한 이것은 빨리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됐습니까? 네. 인간은 예를 들면 어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그죠? 근데 그냥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서 여자가 남자를 좋아서 뭐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종족의 번식 그죠? 내가 나중에 이 세상에 없을 때 내 후손을 낳을 수 있게끔 그죠? 그렇게 결혼을 하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 드라이브를 말하는 거죠. 그 번식의 욕구가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밥을 막 먹어요. 밥을 먹으면 그냥 뭐 맛있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 그렇다면 이거는 어 뭐죠?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나온 행동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얘기죠. 사실은. 오케이? 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The art of painting 그림을 그리는 것은 회화는 may originate from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마로부터 유래하다는 뜻이죠. derive from하고 똑같죠. The human need 인간의 기본의 인간의 어떤 욕구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어떤 욕구? To comprehend the external world through vision이에요. 시야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여기서 말하는 need도 이 메이직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의 예시를 예술 작품을 그리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인간이 시야를 통해서 외부 시각을 통해서 외부를 보고자 이해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유래했다. 자 그리고 unachievement 이건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부연 설명 세미콜론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성취였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떤 성취? Which makes it possible to 이거는 이제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되겠죠. 이렇게 진목적어 Which makes it possible to act upon the environment Act upon the environment 라는 이 표현은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 ways which promote survival 생존을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취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야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한 가지 성취였는데 어떤 성취냐 하면 생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던 성취였다. 이런 얘기죠. 말이 어려운데 이건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펠레올리식 구석기죠. 구석기의 예술가들 who drew and painted animals on the words of their caves wer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들의 동굴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동물들을 그렸던 예술가들은 were using their artistic skills for practical reasons 실용적인 이유로 실용적인 이유로 그들의 예술 그림 그리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 형태의 추상화였다. abstraction 추상화 which may be compared with deformation of verbal conception verbal은 뭐죠? 언어적인이라는 뜻이죠. 언어적 개념의 형태 형성과 비교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언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림을 그린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꼭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좀 힘들잖아요. 기본적 욕구죠.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신에 그림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practical vision이다. 이것이 그림이겠죠. 그림은 enable A to B죠. A가 B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드라우트맨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To study an object 어떤 물체를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In its absence 는 뭐냐면 이런 거에 단어 문제 잘 나오겠네. 그 물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자동차가 없어. 그럼 자동차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동차예요. 딱 봐도 자동차죠. 자동차를 이렇게 그려놓고 오징어같이 생겼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물체가 없어도 absence 없어도 그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해줬다. 오케이 자 그리고 To experiment with various images of it 이것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실험할 수 있게 해줬고 이게 계속해서 To study To experiment And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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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 개가죠. 병력 구조죠. 그죠? 여기 엔드가 있고 To 뭐 뭐 그니까 그 물체가 없어도 물체를 연구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것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실험할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At least in fantasy 판타지 환상 속에서는 그림 속에서는 뭐 할 수 있게 해줬다? 첫 번째 Excerpt power of it Excerpt라는 단어 제가 되게 강조하는 단어죠. Excerpt 이거는 발휘하다 행사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이거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에 비교될 수 있었고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 물체가 없어도 연구할 수 있게 해줬고 물체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실험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최소한 판타지 상에서는 환상 속에서는 그림 속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줬다. 일단 맞아요. 그 다음 2번 Firm group identity 이거는 그룹의 정체성인데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아니고요. Hide their brutal instinct Brutal은요. 잔인한 이런 뜻입니다. 잔인한 본능을 숨기는 건 뭔 소리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Display their artistic skills 그들의 예술적인 어떤 기술을 디스플레이 보여줄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기술을 보여주고 이런 개념 아니죠. Avoid and count Encountering it Completely Encounter는 마주치는 거죠. 이것을 마주치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거? 뭔 소리죠? 왜 마주치는 걸 피하죠? 이게 흐름을 잘 보시면 여러분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물체가 없어도 연구할 수 있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실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최소한 이 그림 속에서는 환상 속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딱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참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일단 다른 게 답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고 일단은 단어 공부할 게 많습니다. 단어 공부할 게 많습니다. 컴필링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컴필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그냥 써놓으세요. 뒤에 목적어가 리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모티베이션 이럴 때는요. 이게 강력한 이란 뜻이 돼. 강력한 강력한 리즌 이유 이렇게 퀄리티 이렇게 퀄리티 같은 게 나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흥미로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컴필링 뒤에 리즌이나 모티베이션이 나오면 강력한 이유 그리고 퀄리티가 나오면 흥미로운 특징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라이베이션 과 그 다음 디라이브 프롬 뭐로부터 유래하다 유래파생 이 두 가지 뜻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드라이브가 욕구라는 뜻이 혹시 몰랐다면 정리해 두시고요. 니드 자 그리고 에이드는 도와주는 것이고 퍼실리테이트는 촉진하다 혹은 용이하게 조금 뭔가를 쉽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댑테이션 이거는 적응 이란 뜻이죠. 그리고 각색 이란 의미도 알아두세요. 어떤 작품을 각색하다 할 때 어댑테이션 이란 표현을 쓰고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메이크센스 말이 된다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바이올로지컬 텀스 에서 이 텀스 텀이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뭐가 있어요. 용어란 뜻이 있죠. 용어 기간 그리고 여기서는 측면 여기서는 텀스가 측면 그래서 측면 이라는 뜻일 때 In terms of 라는 표현이 있어요. In terms of 뭐뭐라는 측면에서 이런 뜻이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originate from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comprehend originate from 이 앞에 나와있는 derive from 와 똑같은 말이죠. comprehend 는 이해하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 external word external은 외면의 라는 뜻이죠. 외부의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internal 이죠. 이건 내부 이거는 외부 자 다음에 achievement는 성취 act upon the environment 하나로 알아두세요.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다 환경에 맞춰서 행동하다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이 프로모트가 원래 장려하다 촉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facilitate와 동의어로 쓰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practical visions에서 practical 실용적인 이라는 뜻이 있죠. practical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abstraction 추상화 추상화 추상화는 너무 그림인가요? 추상화의 한 형태이다. 추상 추상적 개념 이렇게도 좀 이해해 주시고 formation은 형성 형성하다는 뜻이니까 verbal concept verbal은 언어적인 언어의 라는 뜻이죠. 그리고 enable a to b 가 되면 a 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absence는 부재죠. 없는 거 이건 없는 거예요. 반대말이 presence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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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이거 왠지 단어 시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excerpt 발휘하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excerpt 이거 그룹 아이덴티티 라고 하는 것은 그룹의 정체성 브루털 인스틱트 브루털 이란 단어 꼭 알아주세요. 잔인한 이런 뜻입니다. 잔인한 이건 본능 그리고 엔카운터 는 마주치는 거죠. 마주치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단어 엄청 많죠? 단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이 단어가 당겨요. 당기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고 자 키센텐스 문법적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부분 지각동사의 수동태죠. 그래서 be seen to 원래는 지각동사 라고 하는 것은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원형이나 ing 나오는 걸로 우리가 배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가 될 때는 비동사 플러스 pp 가 되고 이 부분이 투부정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ing 를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이럴 땐 투부정사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be seen 다음에 툴을 썼다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to aid 와 여기에 facilitate 그 다음에 여기서 to be derived from 이 세 가지가 병렬이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which does so 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 여기서 does so 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aid survival 아니면 여기 이 부분을 받은 거죠. 생존을 도와 어떤 행동 자체가 생존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생존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으로부터 나온 어떤 행동이라든지 오케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먹는 거 이거는 바로 생존을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근데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요. 돈을 버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생존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만 먹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이 behavior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need가 여러분 이게 명사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동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꾸며주는 욕구라는 명사입니다. 알겠죠? needs 이런 거 붙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external 이런 거 단어문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internal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암기예요. 끝까지 다 외웁시다. 암기 가짜 목적어 부분이라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내 부분이 중요한데 암기하세요. 가짜 목적어 부분 그리고 way가 나왔지만 얘는 관계 대명사예요. 뒤에가 불안전한 문장이라서 대서를 바꿀 수 있고 이니치 이런 거 안 돼요. 아무튼 여기 남기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여기 artist 와 war 여기가 주어동사 스위치 잘 받으시고 이렇게 끊어서 공부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practical vision 실용적인 이유 왠지 이런 거 단어 문제 이런 거 단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꾸며주는 거 됐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수동태 잡아 두시고 뭐뭐와 비교되는 거니까 비컴피열드 웨스 그 다음에 이네이블은 뒤에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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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구조라고 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콤마가 찍혀있기 때문에 여기 병렬이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잖아요. 멀어서 이 부분을 엑셀팅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다. 이거 안 된다. 그거 좀 알아 두시고 여기까지 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단어 시험을 진짜 내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 absence 이거 주의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practical reason external 이런 거 단어 시험 어댑테이션 이런 거 이거 이제 어댑테이션 말고 어댑테이션 이잖아요. 이거 이거는 채택 이란 뜻이니까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이런 거 다섯 개 단어 시험 엑셀트 여기까지 다섯 개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단어가 중요하고 어법도 근데 어법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만화 좀 한번 보고 오죠. 자 우린 시각으로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어. 그림을 그리면서 대상이 없는 곳에서도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자 이걸 바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림은 어떤 언어와 같은 것이었다. 예술활동의 기원은 기본적인 욕구의 파생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런 활동은 생존을 돕고 이들을 환경에 적응하게 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생물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가정했던 것이. 그렇죠. 아 어려웠어요. 소재는 예술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생존에 미치는. 이건 조금 애매한 소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3강의 8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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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